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가 전국 시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별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훼손이 심각한 의성 유남리 단독 고분의 발굴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유남리 고분군은 삼국시대 무덤으로 이번에 발굴하는 무덤은 기존 고분군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 고분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의성의 고대 국가인 조문국 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남리 고분군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세 차례의 시굴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무덤만 60여 기. 무덤에서는 금 귀걸이와 의성식 토기류 등 유물 60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삼국시대 5에서 6세기 때의 고분군이고요. 그때 당시에 출토된 유물은 한 600여 점이 출토가 돼가지고 저희 현재 조문국 방문과 수장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을 보면 토기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철기류, 환두대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걸이도 금속류가 제일 적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로 두 동강이 난 고분군은 20여 기의 무덤만 복원, 정비돼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돼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의성 유남리 고분군 말단부인데요. 고분위로 후대에 조성된 무덤과 농로가 인접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분군과 300여 미터 떨어진 단독 고분은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훼손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 고분의 성격하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게 그렇게 보존가치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 그러면 아마 복터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난 이게 부분이 가치가 높다 이러면 보존을 해야 되겠죠.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왈가불가는 못하겠지만 의성군은 5월 이후 긴급 발굴 조사를 통해 유남리 고분군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뒤 유적을 보존하거나 땅을 쓸 수 있도록 복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어진 지 꽤 되기도 했지만 공간도 좁아서 예전부터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었죠. 오랜 기간 관련 문제를 고민해오던 수성구가 최근 신청사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선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43년 전 지어진 수성구청. 건물이 오래돼 지난 10년 동안 청사 유지보수에만 약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직원 130여 명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만든 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여기 별관이 있을 때는. 건너는 그게 좀 있어요. 이렇다 보니 수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수성구는 최근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신청사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현재 건물을 증축하거나 현재 위치에 건물 2동을 새로 짓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집안이 약하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수성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위치를 포함해 이전 후보지 4, 5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해가지고 각종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용역에 대한 자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청사를 부지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는 12월쯤 후보지가 결정되면 수성구는 2026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시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별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시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7,100여 명에게 백신 접종 당일에는 공가를, 접종 다음 날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한편 4월 1일 기준 대구지역 백신 접종률은 66.7%로 전국 평균 71.7%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1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학교폭력, 해법은 없을까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강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최근 날로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구강역시 교육청이 마련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승민이 어머니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학교폭력 발생 비율을 보면 평균 9%가 넘었는데요. 최근 경향을 보면 0.2%에서 0.4%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작년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사이버폭력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이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승민 어머니께서 특별히 요청을 하셨는 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좀 잘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당기구로 넘어가면서 결정이 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전당기구에 넘어가서 법률적 처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 발생하고 전당기구에서 조치가 내려지기는 한 달 동안 생활교육, 상담, 복지, 대안교육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피해 학생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1아이들 학교폭력 간신군 학생의 집중지원 체계도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관계회복지원단이 우리 교육청에는 있습니다. 이 관계회복지원단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를 다시 회복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 관계회복지원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까지 진행해주는 위클래스와 위센터의 역할도 교육지원청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도 3% 정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들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사실은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고가 대상이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은 즉각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정거를 수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교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선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폭력을 피해를 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가 그리고 1인 1학기 그리고 예술교육 그와 더불어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것도 폭력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친구들끼리 비폭력 대화를 아이들은 욕설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소거 그리고 여러 가지 합성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학급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 이건 정말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생, 학교 전체 학생의 활동도 좀 더 활발하게 하고요. 원래 개소되는 민주교육센터에 가서도 아이들이 직접 이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폭력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폭력이 발생하는 재반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주변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교육이 우선 많이 필요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 선생님 교육 두 트랙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각각의 다른 가 피해자에 대한 전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절적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동의 예비 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들어섭니다. 경상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에서 안동시가 신규 설치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사업자 등록부터 제품 진열, 고객응대, 재고관리, 자금관리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합기능형 체험점포로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북대학교 캠퍼스 안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대구시는 대학 내 여유부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공간과 주거, 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정부합동공모에 경북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청춘남녀 만남지원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거나 경북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남녀로 오는 23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춘남녀 만남지원 사업은 결혼 정년기 미혼남녀가 볼링, 요리 등 취미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아홉커플이 맺어졌습니다. 경상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로 인구 경상북도로 인구 경상북도가 peak에 비행휴 대구경이 oval